왈처 부복 외세 진짜 미스터리 머신이네요 디귿디귿생거 같기도하고 약한거 같기도하고 디펙트쉽하게 광선으로 심장 잡은 적도 없는데 왜 매번 일러에선 광선 송 아클도 펄 쓰는데요 뭐 정성기 개 따가운데 1층부터 60딜 넣는 왈처 흐잇 아니 분화 강화하라고 인마 이애끼 이녀석 왜 새로 돈먹기 성공 빛보다 빠른 성공 전투찬 갔을까 전투찬 갔을까 와 성공 감사합니다 가위모 하하 실력 입니다만 급소 뒷처리 보호 왜 세랑 분화랑 강화를 해야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씨 이게 엘리트즈 미션 이게 슬더스 프로게이머 미션 초당 무벼가 3천원인 와 초당 3천원 버는 스트리머가 있다 중국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시간당 백만원 시간당 백만원 멍디 멍디 수비 카드 집어야겠지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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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제가 봤을 땐 왓처가 있네로 999 방어하는데 디펙터가 파괴가 우선으로 9999 딜러 코이 길거가사요 제 말이 맞죠? 어 갬잘알 와 이케 뭐 왓처 특 왜 킬각인지 잘 모르겠음 유성타격 안쓰는게 나은데 참을 수 없었다 안쓰고 못베기겠다 룬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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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꺼가 너무 별로라 룬퀴 상점 쭉 보면서 제거를 합시다 룬피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룬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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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수 있나? 엄벌 하나에 26 들이고 엄벌 두장이니까 못잡겠네 외세보고 아니다 문화는 쓰긴 써야지 이런 개가 룬퀴 잡네 드레기같은 고민했구나 문화 나오면 잡을 수 있지 않음 42딜 포션 쓰면 딱인데 포션 쓰면 딱인데 포션 안 쓰고 잡네 포션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딜량이 포션을 포션을 뽁뽁뽁 삐옥뽁 나중에 넣자 지금은 강립 안하니까 주판 넣었으면 극락인데 극락 못가는 왓처 흐 흑 흑 흑 누구는 파워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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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써야 뽑는걸 손 한번 휘저으면 10장 뽑는 사기 캐릭터 디귿디귿 ㅇ글 지상 수월로 방화가 안 돼 있어 보복 쓰면서 돌리면 그렇게 안 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리면 돌아간다 에너지부터 깎자 님은 부상 넣잖아요 배갈김 오케이 땡큐 디펙트는 게임을 깨냐 안 깨냐가 문제인데 왓처는 백이 도냐 안 도냐가 문제인거 보면 둘이 다른 게임하는거 아닌가요 둘이 다른 게임하고 있어 오예 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뿌이 심장아 고생 많았고 다신 보지 말자 찬가 지우면 되겠다 집에도 필요 없지 않나 잼 수비보다 찬가가 안 좋기나 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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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함 매요 필요 없잖아 구체 슬롯에 도네냥이 추가 아 여기가 아닌가 매요 마요는 길 가다 나올 수 있잖아 제거는 여기서 해야 되는데 마요 타격을 다 지웠으므로 타격 승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제거는 불가서 하면 되는데 마요는 길 가다 안 나올 듯 확정 심장아 이번 생은 수고했고 저세상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한단다 저세상에서 염라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 아이 뭐 이딴 거 봤나 봐 운 놓었을까 핵유자로 신고했습니다 먹 정지 먹음 저거 언제 잡냐 호션 써야겠다 다음 턴에 와우 이걸 막는게 더 두려움 왜 막지 왜 막지 완뿌 완전 지키미 펴 그냥 마음껏 펴 헐 서승 한 kul 서승 한 kul 한 kul 잡았다 디백잉 멈췄 어서 현실 지배 현실은 조금 그러니까 대지 말자 수고 어찌야 메가크릿은 디펙트를 낳고 또 아차를 낳았단 말인가 빨리 더 낳아 지우고 지우고 핵유자로 2차 신고했습니다 메가크릿님 빨리 낳으세요 이 게임 떠내라 지울게 있나? 일단 수비 지워야되기나 이거 깬 걸로 하고 디펙트로 다시 돌아가죠 게임이 너무 어렵네요 지배도 지우고 외세도 지워야 돼? 심옥도 지워야 돼 이제 지울게 없네 이제 지울게 없네 근데 이미 앞에 상점이 있는데 그중 지으면 되겠다 다진 새끼다 마클만하는 유저인데 영포, 성명, 꼬라지 보면 피해하는 현도 버릴 때마다 에너지 주골 핵 배터리도 발현되면 자동으로 재시전해줘야 하는 거 아님 약하구나 얼른에서 살 필요 없는데 아 이거 기준땜에 안된다 잠시 살려줬다 잠시 살려줬다 방금 얼른 안봤다 왠지 앞으로도 안볼거 같다 번둥이 친다 재생포션 안 빨아야겠다니 아 이제 담배 필 것도 없는데 여기서 괜히 담배 담배물고 쉬워하다가 수락해가지고 갑울기 걸리면 답도 없다 수락은 스킬카드 주면 되긴 하네 내 편 경각 둘 중에 하나만 주면 되니까 재료로 좀 합시다 게임 너무 쉬운데 조얼 지우자 게임이 너무 쉬우면 재미없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지 인기 calm 저 진지 맙이 녹이에서 허스와 비친 내 봄에 나오는 Games 재생 포션 언제 먹나요 먹을 때 올게요 마요 강화가 제일 낫겠지 집에도 지워야 돼 4 2 5 6 10 10 10 11 11 12 돌긴돔 몰아버린 왓츠 네메시스가 애썼다 상대가 왓츠였다는 걸 다 타렴 아 이제 키롤 쳐야 되는 거 아님? 이겼는데 그냥 강림 포도를 하자 갈갈갈갈갈갈갈갈 슬더스는 콜드게임 없나요 심장 가도 그냥 이긴거 같은데 질지도 아 뭐 강화할 것도 없고 보복강화자 게임 더럽게 하지마라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마무리다 아 약해 더 키울래 약해 약해 작은 까까들어 제대로 가 아 아 그냥 넘겨도 잡을듯 개싫어 진짜 왜 쇠에다가 복복 써야 겠다 나 질게임하고 있는데 눈치 없는 놈 쓰레기 쓰레기 달팽이 쓰레기 다 볼 수 있나? 물론 아니 미친 100 대 0이잖아 100 대 0이면 의미가 없잖아 점수로 하죠 됐어 합시다 표창이다 하하 표리건 받아라 표창이나 먹어라 이 외계괴물아 미친 버튼을 넣게 넘겨요 러면 죽어요 아 다 67들인데 저 어디 있을까? 아니다 어? 아 여깄다 다행이다 알약먹을 파워가 남아있었어야 한다 디펙트의 영혼을 가진 디펙트 스 소울 디펙트님 레이드 같이 가요 강호할게 없네 던질지배 액 진짜 잘 돈다 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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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